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 건국 신화와 사비니 여인들의 약탈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한 거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다를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네아스가 세운 라비디움은 훗날 아스카니시우스에 위해서 알바론가 왕국으로 변경이 됩니다. 기원전 8세기 알바론가는 누미또로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동생 아믈리우스가 반역을 일으켜 왕위를 찬탈합니다. 누미또로 왕은 유배를 보내고 그의 아들을 모두리 제거하고 딸 레아 실비아는 베스타 신전의 사제로 만듭니다. 그녀가 복수할 힘을 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거나 아이를 가지는 것을 금지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어느 날 레아 실비아가 신전의 밭을 물을 기러오다가 전쟁의 신 마르스 눈에 띄게 됩니다. 전쟁의 신 마르스는 레아 실비아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레아 실비아를 강제로 겁탈하게 됩니다. 레아 실비아는 임신하게 되고 아홉 달이 지나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하나가 아닌 쌍둥이 루믈루스 리무스를 낳게 됩니다. 아물리우스는 레아 실비아를 떼베레 강가에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강의 신 띠베리누스는 그녀의 목숨을 구하고 그녀와 결혼한 뒤 여신으로 바꾸어 주게 됩니다. 아물리우스는 부하를 시켜 루믈루스와 레우스를 죽일 합니다. 부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떼베레 강가에 가서 죽이기 위해 칼을 뽑은 순간 두 아이는 칼을 보면서 방끝 웃게 됩니다. 해맑은 아이들에게 칼을 꽂기가 싫은지 바구니에 아이들을 담아서 강에 흘러보냅니다. 한참 지나서 바구니는 무화과 나무에 걸리게 됩니다. 아이들이 배가 고퍼서인지 울기 시작하는데 두 아이가 울어대니 소리가 우렁찹니다. 지나가던 압력대 루파가 소리나는 곳으로 가니 바구니에 아이 둘이 있었습니다. 압력대 루파는 바구니를 건져서 두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키워주게 됩니다. 그렇게 숲속에서 늑대 밑에서 자란 두 아이는 파우스툴루스 양치기에게 발견이 됩니다. 두 아이는 파우스툴루스 밑에서 무럭무럭 자라 건강한 나이로 자랍니다. 전쟁의 신 마르사들답게 싸움을 잘하고 용맹스럽고 거칠었다 합니다.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두 형제는 아멜리우스 왕을 공격해서 왕위를 되찾고 왕위를 할아버지 누미토로에게 돌려줍니다. 할아버지 누미토로는 두 형제에게 알바론군가를 물려주려 하지만 두 형제는 물려받는 것보다 새로운 왕조를 건설합니다. 형제 간에 이견이 생깁니다. 로물루스는 로마 팔라티노 언덕에 새 왕조를 세우려 하고 레무스는 아벤틴 언덕에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 합니다. 로물루스 형은 동생 레무스를 제거하고 기원전 753년에 로마 팔라티노 언덕에 그의 이름을 딴 로마를 건설합니다. 로마라는 새로운 제국을 건설했지만 인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로물루스는 누구든지 이 땅에 오는 사람은 로마 시민으로 받아줍니다. 망명자, 노예, 죄인 모두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여자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옆나라 사비니 왕국의 여인들을 약탈해야겠다 생각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큰 축제를 열고 특히 주변 사비니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많은 술과 음식을 마련하고 같이 온 사비니의 남자들이 술에 취했을 때 여성을 훔쳐 데려갑니다. 그리고 사비니의 남자들은 모두 쫓아 냅니다. 이 내용이 사비니의 여인들의 약탈이라고 많은 화가들이 즐겨 그렸던 소재입니다. 시간이 흐린 뒤 사비니의 남자들은 힘을 모아 로마를 공격하는데 잡혀간 사비니 여인들이 로마 군의 아내가 되어 남편들 틈을 뚫고 들어가서 싸움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눈에 띄는 여인은 로물루스의 아내 헤르실리아입니다. 헤르실리아는 사비니의 남편이 있었지만 나중에 로마 로물루스의 아내가 됩니다. 사비니 여인들이 로마 군인에게 잡혀 세월이 지나서 아이도 낳고 로마 남자들이 새로운 남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비니 여인들의 중재로 두 나라는 중재가 되었고 그 이후 사비니 왕국은 로마의 강력한 동반자가 되게 됩니다. 일리아스로부터 시작한 이번 신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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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